피아노 가이슨은 존 슈미츠, 스티븐 샤프 넬슨, 폴 앤더슨, 엘반더 빅으로 이루어진 미국 음악 그룹이다. 유튜브에 유명곡과 클래식 음악을 첼로와 피아노로 연주한 것을 기고하여 유명해졌다. 그들의 앨범인 더 피아노 가이즈, 더 피아노 가이즈 2, 에이 패밀리 크리스마스, 원더슨은 빌보드 차트에서 뉴 에이지 음악과 클래식 음악 부문의 1위를 차지했다. 피아노 가이즈의 앨범인 원더슨은 2014년 10월 7일에 발매되었다. 폴 앤더슨은 유타주 세인트 조지의 피아노 가게를 가지고 있었는데 존 슈미츠가 곧 열릴 콘서트의 피아노 연습을 위해 그의 가게를 방문하게 되었다. 폴 앤더슨은 슈미츠의 재능에 감명받아 같이 뮤직비디오를 만들게 된다. 이후 슈미츠는 몇 년 동안 호흡을 같이 맞춰온 넬슨을 팀에 추가한다. 몇 달이 지나 폴 앤더슨과 텔 스튜어트 그리고 존 슈미츠, 스티븐 샤프 넬슨, 알반더 빅은 비디오를 만들기 시작했다. 그 시점에서 존 슈미츠, 스티븐 샤프 넬슨 그리고 알반더 빅은 스튜디오 프로듀서와 음악가로 첫 협업을 한 지 오래된 시점이 아니었다. 이후 5명이 협업한 그룹이 첫 팔을 떼어 유튜브에 한 주마다 동영상을 만들고 포스팅하기 시작한다. 몇몇 그룹이 2천만 조회수를 돌파하기는 하지만 거의 모든 그룹이 75만 조회수를 넘기는데 그친다. 2017년 1월 피아노 가이스의 유튜브 채널은 조회수가 11억 회를 넘겼으며 530만 명의 구독자를 가지고 있다. 2011년 6월 피아노 가이스는 존 슈미츠와 스티븐 샤프 넬슨과 함께 유튜브 온 더 라이즈 콘테스트에 마이클 미츠 모자드 로 모스트 업 앤드 커밍 채널 상을 수상하였다. 2012년 9월 피아노 가이스는 소니와 계약한다고 발표했다. 이것은 앨범 더 피아노 가이즈를 전 세계에 발매하는 결과를 이끌었다. 이어서 2013년도 피아노 가이즈 1을 발매했고 2014년 원더스를 발매하게 된다. 유튜브 뮤직 어워즈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